자 이 보시게 되면 관외투표 그리고 이제 여기는 관내투표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위가 이제 상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밑이 이제 상관이가 더해준 위조투표제를 제거한 상태가 바로 밑이거든요. 이 a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 야당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선관위 위조투표지는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더블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위가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경우고 거기서 조작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선관위가 특별히 더해준 선관위 주도 위조투표지를 다 제거한 것이 미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보시죠. 비례대표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이 해운대구에서 5,966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더해 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준 겁니까 10,225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4,259표입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더불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6,548표인데 관외사전투표에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4,553표를 대가지고 해운대구에서 관외사전투표를 1,101표로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은 4,553표를 투입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게 기준점인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 조작범들이 4,553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다 집어넣지 못하고 표가 294표가 남은 겁니다. 실물위조투표가 남은 겁니다. 그게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몇천표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단순한 일을.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94표를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무효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무효표를 처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론하는 겁니다. 그 294표가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897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292표에 비해가지고. 605표는 많은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숫자 조작하면 다 발각됩니다. 여러분 다른 정당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표가. 이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발 뻗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받은 득표수가 19,934표입니다. 19,934표. 더불당이 얼마를 더해줬습니까. 15,287표의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더해준 겁니다. 19,934표가 35,221표가 된 겁니다.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르게 해운대구에서 15,287표의 위조투표지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더해준 겁니다. 이게 실물로 되어주고 전산조작으로 숫자를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면 참 내가 볼 때 안 됐기도 하지만 진짜 나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러면 득표수를 다 만들는데 선거는 말라고 하노 이야기죠. 선거를 왜 하노 이야기죠. 그냥 너희끼리 만나가지고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이러면 결정하면 되지. 아니 윤 대통령 선거를 말라고 하요 당신 하에. 그냥 당신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이분은 김개똥이 하고 다음에는 뭡니까. 윤개똥이 하고 이렇게 개똥이 다 결정하면 되지. 말라고 선거를 뭡니까. 1년에 뭡니까. 1조 원 예산을 써서 선거를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 그냥 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운대구에서 몇 표를 받았습니까. 2만 1,557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관위가 위조 투표절 몇 표를 대줬습니까. 1만 6,501표를 더해가지고 몇 표를 뻥튀기를 했던 겁니까. 3만 8,058표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의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당 후보가 2만 1,000표를 받았는데 3만 8,000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누가 해 줬습니까. 선관위가 위조 투표절을 1만 6,501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일을 두고 이걸 대통령이 입을 담은다는 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내가 특별히 의협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이 내가 짐승은 아니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원래 당일 투표 조작 규모의 준하는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조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1만 6,501표의 위조 투표를 투입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1만 5,287표밖에 집어넣지 못하고 1,214표가 남았다. 그럼 그거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걸 보면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의 무효지 관내 사전투표와 관련해 당일 투표의 지역투표의 무효표가 486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2,665표가 나온 겁니다. 이건 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의협심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짐승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고 이런 짓을 덮을 수 있느냐 이야기죠. 자, 하여튼 윤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야, 정말 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든 말든 자, 여러분 오늘 여덟 번째 이렇게 좀 ,